중장년층 생애 재설계를 지원하는 조례가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 행정경제 소식 정유철 기자입니다. 중장년층 광주시민의 생애 재설계 지원을 위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주경림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는 광주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주 내용입니다. 한편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는 43만 명에 달해 시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합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8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광주지역 대표기업 3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가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당당한 저항의 도시가 되지만 우리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만큼 서로 무엇이 문제인지 서로 형편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아갈 길은 어떤 것인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우리끼리 가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협력은 광주시가 지난 2015년 유엔이 발표한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실천을 위한 협약입니다. 현대기아차 협력사 호남권 채용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행사는 현대기아차의 부품과 판매, 설비 부문 등의 협력사 241개사가 참여해 구직자들이 실제 채용으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박람회입니다. 한편 호남권에 이어 울산 경주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박람회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차이나센터 후보지들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8일 차이나센터의 후보지인 광주국제교류센터와 공자학원 두 곳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한편 차이나센터는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설입니다. CNB 뉴스 정윤철입니다.